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남시와 가천대가 손잡고 팸리스, 즉 시스템 반도체 설계의 인재 양성에 나섰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한교 테크노밸리에서 차량용 영상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 카메라에 특화된 첨단 반도체 칩을 설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장하고 있지만 인재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남시에는 팸리스, 즉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국내 80개 회사 중 40%인 32개 회사가 성남에 있습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이 심각한 만성 인력 부족을 호소합니다. 팸리스 인재들을 빨리 많이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인재 시장이 저희가 액세스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팸리스 인재 양성을 위해 성남시와 가천대학교 등이 손을 잡았습니다. 대상자를 모집해 10개월 가까이 전문 교육을 시킨 뒤 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성남시는 인원과 프로그램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천에서 올해 전국 첫 모내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천의 모내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 3개월 이상 잃은 것으로 6월에 수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성남이었습니다. 이천의 모내기 행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